와~~ 전혀 못하고요 못하고요 주말에 그대로 일들어갈 때가 연구소 손도 나이스 근데 이제 또 성도 옛날 메디안 주말 더 버리면 안 돼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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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Re 여보 제 forged try 될 よ 출 놀랬어요 나이스 팩! 야 뭐야? 다른 사람이 없어요? 안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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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했어요? 기억났다 오지 다리 틀려서 아직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운동하네 다리 안팠게 다리 안팠게 내 다리였어 이게 처음에 나왔는데 뭐 12시 전에 다 해서 그러면은 흑밴들한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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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20년이 오고 와 야 어디 이거 못하겠다 우리도 아니 그냥 한번에 HHHH 누가 내가 최대한 열곡이라 최대한 열곡 denn 10명? 10명 나오니까 다른 10명ئ 그냥 12명이엔나 activity 아 두 명이었다 손님 entire 다 나갔다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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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아 그 그렇지 어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명이 나와야 된다고 이 쪽으로 와! 이쪽으로 와! 이쪽으로 와! 이 쪽으로 뭐하네! 이 쪽으로 뭐하네! 이 쪽으로 뭐하네! 어 내가 오늘 계속 태영생이 피시미가 도망치겠다. 네, 그게 금방하기 때문에 도망치겠다. 전 포지션 일단 이 쪽으로 세중이 안 되지. 아마추어는 잘 사리자! 한 대 빼! 한 대 빼! 한 대 빼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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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덴! 가운덴! 누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? 너 졸업다고! 야! 어디서 앉아 그랬어? 야! 어디서 앉아 그랬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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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깐장! 이거야! 반성 RNA! 여기 자리도 고개 Suddenly charts 그 자고 출정 나 지금 승경도 웃겼다 진짜 아수가 있잖아 진짜로 입술에서 그냥 달리기 한 번에 쳐다든 승희한테 재훈이 다 웃겼어 재훈이 형한테 터졌어요 재훈이 뒤에서 건물세격이 못하는거야 팀킬이 문제야 팀킬이 문제야 조용히 만들어 지킬을 승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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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! 빨리 빼자고! 지하! 빨리 빼자고! 너무 아파요. 빨리 빼자고! 여기서 한 달 반 시간을 받으세요. 진짜 한 달? 미친 듯이 지하야 하고 그리고 한 반 년에다가 얼마 안 돼. 2년 정도는 괜찮다가 3년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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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수 못 참고 나오고. 우수 못 참고 나오고. 예전에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. 지필 때마다. 근데 규제적으로 서류를 풀어서 두 달을 못 참고. 아우, 무서워! 무릎이 낫어. 무릎이 낫어. 두 달 안 돼. 빨리! 해! 해! 문이 형, 받자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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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! 해! 촉바도 못 찌르겠는데 공은 더 못 찌르겠어. 2대 1, 1, 2, 1. 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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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É 유회전 잘 안나오게 하려고 하다는데 JKE한테 바로 매전됐는데 여기야! 하하 차라리 형 어디인가요? 차라리 형 어디인가요? 교체 교체 교체. 앞머리! 하나로 타랍했나 보다. 할머니 쪽기 맞아봤고. 정기 쪽기 맞아봤고. 가치고 모래 야 현재야! 더 봐야지 현재야! 현재야 찔러, 잘라 들어가 이 새끼야! 아.. 어우... 어.. 그.. 아, 이거 또 할렐루야. 다친거에요. 괜찮은거죠? 이거 풀리면 좋네. 파이팅. 하다 가. 이기고 샷도다. 아, 현지한테 오르마이 나왔어요. 아, 현지언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아, 이거 피셔야죠. 아, 지금 안되요? 아, 여기서 안 되세요, 지금. 거의 다 치셨어요? 아니, 아니, 그렇지 않은데, 소개시장이 아주 아칩니다. 네? 아, 뭐예요? 아, 근데 장비가 왔잖아요. 르지와, 르지와, 르지완, 르지와. 르지완, 르지와, 르지완, 르지완, 르지완. 아 이형 날치 아 이형 날치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아 이형 아 이형 날치 아 이형 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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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하네 도로가 와야 돼 도로가 와야 돼 대현 도로가 대현 도로 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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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원 2,000원 안 나오냐 얘 나올 때만 합쇼 어제 좋았어 어제 조심하게 이 손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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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골? 쟤네 각이 성요성의 대한민국이면 안 좋지? 너 한 명에서 샀어? 이거 어제 이거 리셜 붙었거든 이거? 이거 다른거야 이거 말고 다른게 이거 어제 스퀘어원 갔는데 얼마야? 이거 갖고 좋아하니 이거 갖고 좋아하니깐 이번에는 이어폰으로 샀다고 했잖아 이 사람한테 샀으면 이거 갖고 좋아하니깐 이거 갖고 좋아하니깐 남자들에게 최고의 축구인에게 최고의 이유가 그래서 나 원래 신는 목표되어 라인 저도 하나 사준다는거 또 나올걸? 이번에 돌별리그 끝나면 월드컵 세컴팩 나와요 저 그거 벼르고 있어요 손님이 벗겨진 콧사람하고 싶은데 형 그거 나올 때 진짜 이쁘요 아디에스칼라 흰급으로 나와요 흰급으로 나와 흰급으로 나와 아디에스칼라 저 그래갖고 월드컵 두 월드컵 다 해보고 개별로네 이러고 근데 다 함께 진짜 이쁘요 12월에 나옵니다 저게 끝나고 오픈하드라고 이번에는 두개로 그럼 손님이 그것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? 토너먼트 가면? 토너먼트 가면? 토너먼트 가면 우리나라 약간 손님이 거 벗겨져서 보시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번에 나온 라인 칼라웨이 중에서 스케줄 그게 제일 좋고 스케줄 포탈 아이라스 근데 12월에 토너먼트 팩 나오는게 다 흰급 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월드컵 하기 전에 나오지? 팩하고 나고 나오지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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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아닐까? 근데 하니아는 아 영생 영생 여세가 안쪽 하니아 하니아 잡았 со니깐 사진 못א 비추다 여기 Maps 근데 여기는 되게 큰 network 야 Sus하나게 하니아 저 저 아 아 보내 신주만 이렇게 사회가 뭐하니까? 네 나이스 송송송이요 송송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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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송송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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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톡곳 송송송이요 송송송 Schmidt